결혼식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. 그래도 지효씨가 꼭 원했던 거니까. 저는 상은씨가 한 번쯤은 본인을 위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해서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는데 전 지효씨가 당연히. 네? 아니 저는 상은씨가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줄 알아서 저 그렇게 사람들 많은 거 불편합니다. 전 당연히 지효씨가 리스트도 만들고 하길래. 저 그럼 상은씨 우리. 우리 결혼식 하지 말죠. 그래도 됩니까? 그럼요. 우리 서로 너무 배려한 거 아니에요? 저 지금 결혼식을 끝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아주 홀가분합니다. 그래도 지효씨 우리 고마운 사람 초대해서 식사 한 번 하죠. 그때 그 집들이 때 처럼요? 아 그보다 더 성대하게 해야죠. 결혼식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아 괜히 고생했네. 그럼 우리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해야겠네요. 아 그럼요. 믿어요. 아 놈. we need nothing. we need nothing. we need nothing. we need nothing. buy ni got no expenses. 이제 본다는 뜻AAAA brand.